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586세대를 간신히 벗어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586세대보다 조금 더 나이를 더 먹은 사람으로서 586세대 정치인들의 주장과 행동을 접할 때마다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이해 불가를 넘어서 때로는 분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시대가 전 한침 가버렸는데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사상적 세례로부터 전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일은 자신과 자기 집단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행하는 거짓과 윗선이 도저히 보통인간의 양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대들의 힘을 합쳐서 피 땀을 일으킨 나라의 건강과 기초를 망가뜨리는 주역이자 주범으로서 아마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조선일보의 여러 칼럼 가운데서도 늘 눈여겨보는 그런 글이 캐나다의 맥메스터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송재윤 교수의 글입니다 무엇보다도 586 정치인들에게 우상이었던 중국의 문화혁명과 중국의 전체주의 역사를 민낯을 역사학자로서 과감히 드러내는 글을 써기 때문에 관심있게 봅니다 4월 19일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20대가 586 권력을 몰아댄다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현직권청의 중핵을 담당하고 있는 586 정치인들의 거짓과 윗선과 오판을 여가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재윤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의 586은 운이 좋았다 세상에 나올 때 그들은 전쟁의 차마와 보릿고개를 설적 비켜갔다 또 중국을 피해 한반도에 태어났고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귀가 빠졌다 그들이 한국에서 자랄 때 중국에서는 인류사 최악의 대기근이 발생했고 문화혁명 10년의 대동란이 발생했다 북한의 인민은 인간의 기본권을 잃어버리고 전체주의 정권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홍의병 세대와 김일성 키저에 비해서 한국의 586 세대는 행운화들이었다 저의 해설은 이런 역사의식을 가질 수가 있으면 정말 자신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고 또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관점과 세계관이 정말 중요한데 그들의 역사관이 아마 송재윤 교수의 글과 너무나 다를 겁니다 다시 송재윤 교수의 주장입니다 물론 586도 역사의 짐을 졌다 1980년대 그 세대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가열차게 싸웠다 급기야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이끌었고 민주화의 활로를 열었다 거기까지가 그들의 시대적 소명이었다 거기까지가 그들의 시대적 소명이었다 이후 586 운동권의 일탈이 시작됐다 대학가의 마르커, 레닌, 마우쩨 등 김일성 관련 서적들이 넘쳐났다 천안문 대학살이 일어나고 구소련의 붕괴가 임박해지만 그들은 눈뜬 청명관이었다 눈뜬 바보들이었다는 이야기죠 눈뜬 쓸모있는 바보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일성을 숭배하던 주사파 엔엘은 당시 대한민국의 식민지 반봉근사회라고 우겨됐다 레닌을 흥무하는 민중민주파 피리는 한국의 신식민지 국가 독점자본주의라고 외쳐됐다 자주파가 반전, 반액, 양키, 고홈을 외치면 민중파는 통일논의 한상 속에 우리 민중 죽어간다며 부딪혔다 전세계 공산정권인 줄도산을 할 때도 그들은 민족해방과 민주혁명을 부러짓고 있었다 제가 학위를 모두 마치고 연구소 활동을 시작한 것이 1987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젊은 날 연구소에 갓 입사한 그런 연구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정신으로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 바로 586 정치인들의 젊은 날에 일어난 겁니다 그들의 그 젊은 날의 기행적인 그런 행적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저는 도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초창기 직장생활이기 때문에 비교적 기억이 굉장히 또렷하게 남아있는 시대죠 1990년대가 1990년대 다 사회주의가 넘어가고 몰락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극단적인 사회주의를 신봉했다는 것이 그런 사상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상적 세례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 교수입니다 2000년대 초반 정치판의 586은 불과 30대의 정권을 창출한 로또를 맞았다 이후 그들은 80년대 투쟁 전술로 한국의 정치판을 쥐락펴락했다 2008년도에 미국소 미친소 광우병 선동으로 큰 정치적 재미를 본 후에 그들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정치공작에 몰두했다 저희 해설은 여기 가장 그들이 능숙한 것이 정치공작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정치공작으로 하니까 성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문정권의 그냥 바닥을 치는 성과라는 것은 백신 학부전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성과라는 건 결국은 정치공작에 몰두를 하니까 성과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경제적 성과라는 것은 성실과 신의와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선전 선동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송재현 교수의 주장입니다 정책개발의 고뇌도 중장기 국가발전에 계획도 없이 이벤트성 정치쇼와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져들었다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 다시 송재현 교수의 주장입니다 현재 586 권력집단은 1987년 이래 성장을 멈춘 듯하다 좌폐적 고립주의, 반인류적 종족주의, 비실형적 독자노선, 감상적 평등주의가 그들의 정신을 지배한다 다친 태도, 뒤떨어진 국제감각, 운동권의 특권의식이 그들의 트레이드마크다 업모정치, 선전선동, 내로남불의 이중잣대가 그들의 생존방식이다 업모정치, 선전선동, 내로남불의 이중잣대가 그들의 생존방식이다 지난 4월 7일 선거를 통해서 20대가 큰 정치적 병수로 등장했다 특히 미래시대의 곡관을 제멋대로 퍼다가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권력집단의 사리사욕에 20대는 분노하고 있다 20대의 정치세력화는 시대의 요청이다 오늘의 정치적 결정이 그들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낡은 세대는 권력의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586 권력집단에 지향하는 미래시대가 새롭게 떠오르는 새벽의 태양이다 이렇게 정말 아주 잘 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송재윤 맥메스터 대 교수가 586 세대에 가까우신 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송재윤 교수의 전체적인 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송재윤 교수의 결론과는 좀 다릅니다 586 정치 세력은 퇴장할 것이라는 송재윤 교수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보적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으라도 지난해를 다시 또론해로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둘 것입니다 무리수를 둘 것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정치공작과 선전선동과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정치공작과 선전선동과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송재윤 교수의 주장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결론파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저의 이유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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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